이번 시간은 적설하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 페이지 적설하중 적설하중 개념은 이것이 적설하중이죠. 우리가 눈이, 겨울철에 눈이 내립니다. 그럼 그 눈이, 여러분들 지붕이나 발코니가 샷이었으면 발코니 이런 데 불을 닥치겠죠. 그걸로 인한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이 바로 적설하중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의 중량에 의한 하중이 적설하중인데 이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작용 시간을 따지면 보통 단기 하중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다설지역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장기 하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이것은 단기 하중으로 보되 단기 하중으로 보되 다설지역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설지역은 최심적설 깊이가 최소한 1m 이상 쌓여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설지역이에요. 그러면 다설지역에서는 이것은 장기 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장기 하중입니다. 다설지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단기 하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적설하중 계산때는 눈의 단위 중량 여러 요소를 고려하죠. 적설 깊이, 지붕의 경사도, 형상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이죠. 지붕의 형상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지붕의 형상 또는 경사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야 되죠. 경사를 지어서 눈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설지역인데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지붕을 갖다가 건축물을 축제해서 지붕을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눈을 다 모으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붕이 평지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붕 형태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형태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다설지역은. 그러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경사급한 이런 형태의 지붕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형상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5번에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재현기간은 100년이다. 기후와 관련된 것은 재현기간이 우리가 100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면 눈이라든지 바람은 기후죠. 그래서 이제 이 재현기간은 100년을 잡아요. 재현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0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눈이 안 온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눈이 안 온다고 적설하중을 설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 100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재현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0.5kNp²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지상적설하중의 기본은 0.5kNp 바로 50kNp죠. 0.5kNp 이것이 최소 기준이 된다. 50kNp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반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진하중이 나오죠. 지진하중. 그런데 이 지진하중은 기본적으로 이 풍하중하고 이 두 개하중은 행력, 수평력으로 봐주죠. 그래서 지진이 건축물에 이런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지진하중 또는 지진력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얘는 행력, 수평력으로 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행력, 수평력.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단기죠. 계속 지진이 장기죠. 건물 존재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진이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단기하중 개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행력, 작용 방향에 의해서. 자 그 앞에서 배웠던 것은 연직이죠. 수직으로 적용되죠. 고정하중이나 여러분들이 할하중 그리고 적설하중 이런 것들은 연직,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된 하중이. 그런데 얘는 수평으로 작용된 수평하중이에요. 수평력으로 작용되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지진은 이렇게 뜨는 게 기본이죠. 원칙.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수평하중으로 설계를 해요. 원칙 개념은.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위로 직하형 지진도 있을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런 것들이 직하형 지진이었죠. 고베 지진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그때 큰 지진이 생겼죠. 쓰나미로 사람들 많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렇게 직하형 아래위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움직일 땐 굉장히 지진파가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횡력, 수평력으로 작용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수평하중으로 설계한다. 그리고 지진하중은 단기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2번에 지진역 또는 지진하중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진역 또는 지진하중. 그래서 지진역이라는 것은 바로 고정하중과 적지하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라중이죠.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적지하중, 하라중. 이 두 개의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거예요. 수평진도. 이거 곱한 거죠. 이것이 지진역, 지진하중의 크기예요. 같은 리터 규모의 지진이 오르라도 하중이 커지면 지진역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무게였는데 수평진도 커지면 당연히 지진역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관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의할 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건물의 진량이잖아. 그러면 건물의 진량에다가 진량에다가 수평진도, 지방가속도를 곱한 거죠. 지방가속도, 수평진도를 곱한 것이 지진역, 지진하중 개념이 돼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아가면 지진역은 커져요. 골조는 같은데 자기가 무게를 자꾸 증가시켜서요. 쉽게 뼈대는 같은데 건물 내에다가 막 가구나 물건을 많이 적지하죠. 그러면 지진역은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죠. 내가 성인이 된 뼈대를 갖췄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쁜 버릇이 있어서 밤에 자꾸 먹고 자는 게 있어가지고 체중을 자꾸 늘리죠. 그러면 안전하지 못하죠. 간절히 자꾸 아파지잖아요. 고정, 하중을. 이 진량을 증가하니까요. 무게. 그래서 최대한 지진 설계는 불필요한 무게를 추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아프지 않으라고 하면 불필요한 몸무게를 추리셔야 되니까. 쉽게 비계산 설계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언급된 것이 두 번 언급된 게 7번이었죠. 7번적인 측면. 7번에서 보시면 지진, 하중, 산정시 반응수정계수. 그래서 이 반응수정계수에 대해서 이 지문이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반응수정계수라는 것은 일일이 내진 설계할 때마다 건축물마다 해석하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건축물 구조 뼈대별로 이 반응수정계수를 이미 지정해놨어요. 이래서 보통 조적조 내력벽은 반응수정계수가 1.5예요.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잘 지었죠. 그러면 그거는 보통 5예요. 그리고 가세골조로 해서 보강이 돼, 가세골조로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7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수정계수가 크게 되면 지진, 하중, 반비례예요. 왠가마는 나중에 보통 이 지진, 하중을 산정할 때 이 반응수정계수가 식에서 분모해가요. 분모해가는 유일한 것이 반응수정계수예요. 분모는 반비례 아닙니까? 분자가 비례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관계됩니다. 그래서 반응수정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이 돼요. 반비례. 그래서 얘가 클수록 우리가 지진, 하중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줄어들면 지진, 하중은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응수정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진에는 반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풍화중 설계할 때는요. 반비례관계가 없어요. 다 비례예요.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 설계기준에 들어가서 좀 어려운 걸 낸 거죠, 지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진, 하중에는 반비례관계 요소가 있다. 그런데 풍화중은 반비례관계 요소 없이 반비례가 없어요. 전부 다 비례관계가 돼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급됐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풍화중에 대해서 나오죠. 5번에 풍화중 바람이죠. 풍화중. 그래서 이제 풍화중은 지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답은 잘 안 돼요. 보통 여기까지 고정화중, 하라중, 그리고 적설화중, 지진화중. 최근의 흐름은 이거예요. 하라중하고 적설화중, 지진화중 세 가지 중에 돌아가면서 현재 답이 되고 있어요. 고정화중도 최근에 답이 잘 안 돼요. 초창기에서는 고정화중이 답이 많이 됐었어요. 10, 2회 이전까지는 고정화중이 답이 많이 됐다가 최근의 흐름은 이런 하라중하고 적설화중, 지진화중 얘들이 이제 답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종합문제는 출제되면서 풍화중은 바람이죠.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풍화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화중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바람 맞으면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압력이죠. 그러니까 바람이니까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 풍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기화중일 수밖에 없죠. 단기화중이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람이 기본적으로 일단 수평화중으로 보시면 된다. 원칙은. 뭐 다른 것들이 비틀림도 있고 수직도. 아래위로도 갈 수 있죠. 맞아요. 아래위로 갈 수 있고 비틀림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얘도 수평화중으로 설계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화중이다. 제 인측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 2번에 있죠. 일반적으로 풍화중은 핵력, 수평화중, 핵력으로 설계하게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풍화중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1호 대월드를 지었어요. 제1호 대월드를 짓게 되면 풍화중 설계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초고층 건물들은 풍화중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죠. 63빌딩 지어질 때 가장 센 태풍이 63빌딩 지어지기 이전에 가장 큰 태풍이 사라오 태풍이었거든요. 그거 이상에 안전하게 설계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1호 대월드의 경우는 태풍 매미가 엄청난 바람을 이야기시켰죠. 태풍이 오면서 진주, 마산 이런 데하고 부산 이런 데 초타시기 했잖아요. 그때 부산항에 크레인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태풍 올 때 부산에 있었는데 밤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크레인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진짜 크레인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아지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크레인이 높으니까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보통 초고층 건물들은 지진보다 더 위험한 게 풍화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초고층 건물은 충분하게 지진이 안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이 높아지잖아요. 건축물이 높아지게 되면 고유 진동주의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의 고유 진동주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이하 부분이 되는 건축물들이 보통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이 굉장히 고층화되면 진동주의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면 웬만한 지진이 와서는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초고층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튼튼하게 지워야 되잖아요. 뼈대가 안 튼튼하면 초고층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영향을 받죠. 왠가 하면 바람을 받는 면적, 유효수한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에 붙어가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 유효수한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면적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지면에서 풍화중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가지고 지문을 두 번 썼었어요. 앞에 지문 두 개 지문에서, 뒤에 지문에서. 그래서 풍화중은 주골조, 주 뼈대 있죠? 주골조 설계형 수평풍화중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으니까, 주 뼈대가 있고 지붕이 있고, 우리도 뼈대도 받지만 지붕도 받죠. 그래서 가발 쓰신 분들 바람 싫어하잖아요. 지붕풍화중이 있고, 그리고 외장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옷도 영향을 받잖아요, 맞죠? 외장재. 그래서 특히 바람 부분을 치마 입으면 다 곤란해지죠. 외장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화중은 구할 때 각각의 설계풍합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풍화중을 계산할 때 설계풍합에다가 유효수압면적 곱하는 거예요. 곱이죠. 유효수압면적. 유효수압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유효수압면적이네.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것의 직각수평투영면적의 바람을 받는 이 면적. 이것이 유효수압면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수압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풍화중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크지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표면제를 너무 크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 왔을 때 어떻게 몸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넓혀버리면 유효수압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큰 우산 가지고 나가면 불리한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때는요. 태풍 불 때는 우산서 다 맞잖아요. 그럴 때는 우비꼬나가야죠. 장가신코. 맞죠? 여기 있는 책을 딱 쓰고 그걸 쓰고 이렇게 나가셔야죠. 자, 그래서 유효수압면적 곱해서 계산한다.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풍화중은 설계에서 반비례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비례관계다. 그 측면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그래서 풍화중은 설계속도압에다가 공기밀도에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비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뭐든지 풍속이든 유속이든 나오면 제곱이 기본이죠.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에 우리가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속도는 나오면 제곱이에요. 제곱.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도 천천히 갈 때 사고 날 때하고 속도가 빠를 때 사고이 엄청 달라지죠. 속도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심해둘 것이 반비례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구조의 분류에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건축구조. 그래서 구성양식이 한 분류가 나오겠죠. 구성양식이 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용재료.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사용재료에 의한 분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가정에 의한 분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가정에 의해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시공가정에 의한 분류가 하나 더 나오죠. 26페이지. 그러면 앞전에 시험에서는 시공가정에 의한 분류 개념적인 측면을 우리가 구분하는 점, 종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테스트한 유형 형태가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양식.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 구성양식은 바로 골조 뼈대의 개념이 됩니다. 골조 뼈대. 골조가 어떻게 구성됐나요? 골조, 이 뼈대의 개념. 골조 뼈대. 그래서 이제 골조가 어떻게,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여기의 한 분류죠. 구성되나요? 여기의 한 분류가 구성양식의 한 분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만 해놨습니다.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시험은 얘들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세 가지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적식 구조가 있고, 조적식 구조.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일체식. 일체식 구조가 있고, 하나 더 들면 사실 입체식 구조가 있습니다. 뭐 입체식은 언급이 잘 없어서 빼놨는데, 사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뼈대를 갖다 조죠. 조자가 짤조자입니다. 저기 쌀조자. 그러면 벽돌이나 볼로, 돌과 같은 이런 돌 같은 재료를 시멘트, 뭐 그렇다는 결합제를 이용해서 쌓아올려서 구성한 구조가 조적식 뼈대를 쌓아서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적식 구조.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를 조적구조, 식은 빼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조적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가구식 구조는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롱 이런 건 가구는 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짜 맞춘 구조입니다. 그러면 보통 철재나 가늘고 긴 부재, 목재 이런 것을 짜 맞춰서 구성한 것이 가구식 구조죠. 옛날에 나무로 진 가구식 구조 있죠. 그걸 생각합니다. 한옥이는 건.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철근이나 철고를 배근 또는 조립을 해놓고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가 일체식 구조예요. 그럼 현행 아파트는 이런 부재들이 접합됐죠.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구도가 일체화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체식 구조라고 하고요. 입체식 구조는 3차원적 구조죠. 특수구조에 속합니다. 그러면 하중이나 회액을 3차원적 입체지로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입체식 구조예요. 그러면 입체식 구조는 이런 것도 입체식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도움은 고척의 야구장이죠. 넥션 호모순이 그래서 동구장 있죠. 이런 동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아치 구조나 현수 구조, 케이블로 매단 현수 구조라든지 입체 트러스 구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여기 많은데 그래서 이 특수구조는 분류상만 언급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입체식 구조, 그래서 구성양식에 의해서 분류하면 크게 4가지예요. 구성양식은 조적식구조, 가구식구조, 일체식구조, 입체식구조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조적식구조 나오죠. 그러면 이 조적식구조는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이라든지 이런 블록 같은 거죠. 벽돌 또는 이런 블록, 블록도 뭐 콘크리트 블록이나 예산 뭐 이런 이런 다른 있죠. 여러 블록이죠. LC 블록도 있을 수 있는 거. 이 등을 이 결합제로 쌓인 거죠. 결합제. 뭐 결합제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접착재료라고도 하죠. 접착재료. 접착재료. 대표적으로 결합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르타르죠. 이 모르타르를 많이 씁니다.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혼합해서 물로 비빈 것이 모르타르예요. 콘크리트하고는 다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물로 비빔하는 것은 콘크리트고요. 그래서 얘가 모르타르인데 결합제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뭐 결합제를 쓸 수도 있고 뭐 접착재료도 모르타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용해서 쌓아 올린 구조. 쌓아서 구성해.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뭐 쌓아서 구성했다. 뭐 또 쌓아 올린 구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았다. 그럼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이 조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벽돌담을 쌓는다. 맞죠? 또는 성벽을 쌓는다. 이런 것이 조적조다. 조적식구조. 조적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적식구조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이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혼합해서 우리가 배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섭식구조예요. 섭식구조라는 것은 공정상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섭식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섭식구조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적식. 그런데 조적식구조는 단순 조적조는 고층을 지을 수는 없죠. 이제 이 저층 건물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구식구조. 자 가구식구조라는 것은 가구처럼 짜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 바로 철재나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목재 같은 것을 짜맞춰서 조립해서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철재 내지 이런 목재를 갖다가 목재를 그래서 짜맞춘 형태다. 조립해서 우리가 구성하고 조립하여 구성하는 짜맞추는 거죠.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조립하여 구성하는 구조가 가구식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가구식구조에는 대표조로 이런 것들이 가구식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철골. 자 철이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골구조나 또는 나무구조. 목구조라고 하죠. 나무구조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나 철은 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근식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식구조는 근식구조예요. 물을 사용하지 않은 근식구조에 해당이 된다. 그 반면에 조적식구조는 섭식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일체식구조. 자 일체식구조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굳으면 접합보호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의는 그 해놨죠. 철근이에요.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는다. 그래서 뿌리근이죠. 그래서 뿌리처럼 뽑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는 굵으니까 뿌리는 가르죠. 그래서 철근이나 철근을 배근 또는 조립해 놓고 여기에다가 거푸집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굳어서 접합보호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굳어서 접합보호가 일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식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합보호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로서 그러면 철근 일체식구조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요. 아파트가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철근이나 콘크리트 재료가 되면 되죠. 그리고 철근,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철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은 다름 아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기둥이나 보아 같은 뼈대, 골조는 철골로 짜놓고 나서 여기다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만든 것이 철근, 철근, 콘크리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르타르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혼합해서 물로 비빔한 거죠. 물비빔한 거예요. 이게 모르타르의 개념이지만 자, 여기에서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붉은 골조에 자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혼합해서 우리가 물비빔하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를 탓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일체식 구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한 단어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일체식 구조는 그럼 얘는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뼈대가 바로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하고 입체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는 얘들은 무거워요. 자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얘는 자중이 2.4톤이에요. 1,2방 메다가 그런데 철근, 철근 콘크리트는 얘는 자중이 2.5톤이 돼요. 1,2방 메다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중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접합보가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철근 해체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체식 구조는 입체식 구조는 하중이나 외력을 3차원조로 지향하는 거 간략히 한번 설명해 줄게. 입체식 구조는 혹시 제가 앞전 시험까지는 이걸 설명을 안 했었죠. 혹시나 해서 올해는 준비합니다. 제가 하면 하시는 거고 안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식 구조는 하중이나 이런 외력을 외력을 3차원 입체적이죠. 3차원적으로 지지하는 구조 지지하는 구조가 바로 입체식 구조의 특수 구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구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 구조 케이블로 매단 현수 구조나 입체 트러스 구조 등등 공명 구조 이런 것들 많죠. 셀 구조도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입체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멘 구조 있죠. 여기 라멘 구조는 이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라고 하죠. 라멘 구조 입체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라멘 구조는 이거 보면 안 돼요. 입체식 구조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0페이지에 용어 정리 나오는 거죠. 21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면서 사용재료 이것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구조 중에 구성 양식 양 분류 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재료 의한 분류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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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